상사에 너가 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너 볼 때마다 니 막 가슴만 왓! 왓더스! 네? 아무나한테나 전화해서 귀엽다는 소리 듣기 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 왜 앙까네 하자고요? 김새우 김모잉! 안녕? 안녕? 어? 방송중이야? 응 어? 뿌잉뿌잉? 어? 어? 하하하하 그... 그렇게... 그렇게 너무 얼탈 필요는 없지 않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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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왜 전화했어? 너 오늘 목소리 왜 그래? 나 오늘 감기 플러스 자작 깨가지고... 미쳤다 앨리스 목소리 뭔데 뭔데? 깬지 얼마 안 돼 어 진짜 옛날에 약간 앨리스다 조용히 하세요 근접한데... 님들 오늘이에요 오늘을 노리세요 오늘 한 천원씩 열 발 쏘면서 매도해주세요 누나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미션 해야 된다네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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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동기야 알겠어 동기야 알겠어 언니 나... 언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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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새우 오고 잘했어 오고 오고 말고 평소에 너를 보면 두는 생각? 아니야 평소에 나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거야 갈거 같아! 섹스! 멍멍 해봐 먹멍 시발년들아 언니 세호가 이렇게 애교부리면 어때? 아유 우리 세호가 귀여워 귀여워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고충을 오늘로써 이해했습니다 선배님 평소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세호야 나 너한테 물어볼게 상사에 너가 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너 볼 때마다 네 가슴 만 가끔 내가 만져도 좋은데? 사실 그걸 얘기하면 안되고 니가 술먹고 약간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닭야 닭야 너 만져줘 이럴 때랑 그러면서 약간 손끝으로 이렇게 스타듬어주면 아흣 아흣 할 때가 진짜 변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 지가 만져달라면서 아니 너가 근데 이상하게 만져라 그렇게 만져줘야 좋아하잖아 그건 맞아 그냥 스타듬스타듬하면 그렇게 말고 손끝 세워서 머리카락 스타듬어져 이러잖아 그것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합해서 두 언니는 네 얘는 변태새끼 오우야 아 미션 또 걸렸다 뭘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응 알았어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어이 와이프 와이 와누라 나 날에 무슨 일인데? 날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미션이니? 응 얼마짜리야? 마.. 만원 힌트 더 줘봐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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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 남편이 좀.. 귀엽지 고마워 뿌잉 뿌잉 유키 나도 전화 왔어 여보세요 오빠 오빠 어?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 왜 멍 때렸어? 혹시 해피타이 나를 보면 무슨 느낌 무슨 생각이 들어? 야 생각밖에 안 들어 야 오빠 나 그러려고 만나? 아니 그러려고 만나는 건 아닌데 오빠 나 그러려고 만나?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러운데.. 이유가 있잖아 시발 내 입으로 준다 말 못하겠다 뭐.. 마음이 착하다든지 아니면은 잘 맞다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딱 그 이미지가 섹시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그치! 섹시하다든가 이쁘다든가 어 깜찍하다든가 아니면.. 아니.. 어? 아니야 깜찍하지 않아 새우 깜찍하지 않아 대신에 그 약간.. 파묻이 어떨 때 보면은 약간 좀.. 귀여운 건 있긴 하지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 듣고 그런 건가요? 맞아 미션이 떠서 나는 오빠를 제일 먼저 생각해서 오빠는 전화를 걸었는데 오빠는 전화를 안 받도록 진짜 가야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안님 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전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한테 전화와갖고 다.. 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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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님 저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생각이요? 네.. 저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에요 어.. 약간 노.. 노 바꾸에다가 멍멍해봐 멍멍 씨발년들아 장난하시고 갈 것 같아 샷플렛도 잘 치시고 뭐라고요? 핑보라고요? 세안님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목소리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세안님 너무 귀여워요 근데 흰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방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여우신데 제가 세안님 작성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진짜 전화 왔다 고카님 네áis 오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송중인데 오빠님한테 오빠 뉴스 una 나 방금 보고 계신데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오빠님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Bach 언니 어때요 언니 어때요? 이쁜 거 말고 언니 안 이뻐요. 언니 개빠 왔어요. 네. 네, 새우 언니 예쁘고 귀엽고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거구나. 세상에 미션이었군요. 뿌잉뿌잉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뜨셨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림도 없다, 암! 언니 미만 이렇게 된 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언니라고 불러주면 언니가 고맙죠, 이모인데. 피동갑인 사람들 눈물납니다. 이 친구 아주 사회생활 아주 잘해, 아주 그냥. 언니라고. 언니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어머, 언니 무슨 이모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첫날 한 개 성공했으면 너만 한 딸이 있잖아. 나이 님. 네.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다들 눈치가 너무 빨라. 눈치 빠르죠. 최고야. 최고야. 재채기. lovingly, yeah! 고마워요, 언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아름다운 Zusch이,